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차기 정권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공약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보다도 훨씬 강도가 세다거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주택은 거주하는 곳일 뿐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의 부동산 공약 3대 핵심을 보면 기본주택 도입과 국토보육세 신설, 개발이익 환수는 모두 이런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60만원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을 뜻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로 포함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재명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국토보유세는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과세하는 종부세와는 다르게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1%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약 15조 5천억원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개념으로써 성남동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은 개발이익 100%를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자신의 공약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고위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내세웠으며 주택도시부라든가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관리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장기임대주택 일괄관리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반응인데 과격하지 않은 선에서 추진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의 급등세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성급하게 현실에 적응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숙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측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한 가구당 건설의 원가를 3억원으로 잡으면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300조원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당연히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택지를 조달하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 약속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규모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5만 가구니까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3기 신도시의 3배 수준이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체 등 국공유지로 활용하자라는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국토 난개발이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 토지의 성격을 띄지 않고 일일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부유층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주택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된다면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수도값 집값 전망을 놓고 정부의 경제 수상하고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혼선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집값 고점론을 설파하면서 집값 하락을 경고해 오고 있지만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내년 수도권의 집값이 올해보다도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라는 비파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 달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과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는 7월에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아파트의 실질 가격,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이와 같은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거나 넘어서고 있다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도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추메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5일에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근에 집값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라고 판단한다며 집값 고점론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달에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본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도 무려 29.6% 증가한 6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겉으로는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고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세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고점을 잡을까봐 걱정해주는 척을 하면서 뒤돌아서는 돈을 걷어들일 생각에 웃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니 정부가 내는 부동산 정책마다 국민과 시장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직권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집을 파실하면서 국민들에게 주택 매도를 권유했고 정부의 집값 하락론에 덜컥 자신의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들은 이후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소권 집값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5년 내 집을 사지 않고 버텼다가 벼락거지나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린 무주택자들 또한 절망과 허탈감 속에서 망연자질하고 있으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에 자신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부동산 시장을 건들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 비전문성을 앞세워가지고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 정책만을 밀어붙이면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키웠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번 정부 뒤에 더 매운맛인 이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더욱더 매운맛이 되어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현 정권이 연장되지 않기를 바랄만한 이유가 충분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번 정권은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문재인보다 시장을 더욱더 거스르며 매운맛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이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정말로 차기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디에 내면 좋은 Gebete지자들에 Talk shape 자금 나이 전 kidnapping perceber